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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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넣어 놓고 혹시를 대비한 여기에 소각장 하나 만들어 놓자 정말 미안한 소리인데 너네들 잘못하면 쑥간다잉 골로 간다 골로 가는 것이요 그리고 잡종종 만드시다 이제 이제 돌아다니면서 애들 밥만 주면 되겄지 이제 우리는 과일 필요해요 과일 과일도 필요하고 저쪽 농사장도 가고 닭도 잡고 어? 농사 다 없어졌네 오래 하긴 했어 오래 하긴 했어 일단 과일 잠시 일단 쟤는 교배부터 시켜놓을까? 너네 뭐 먹니? 후르츠 이미 고급이일세 너네는 너네도 후르츠 후르츠 진짜 키워야겠는데 음 미트 그래 미트 자 여기 여기다 야 야 닭 잡아먹어 옳지 옳지 잘 산다 잘 산다 음 음 얘네를 뭐랑 뭐랑 섞을까? 음 얘네를 뭐랑 섞을까? 허니? 얘네랑 섞을까 이거? 보자 어? 여긴 뭐지? 여기도 새로 사야하나? 돈 주고? 타ה Veronica 어헤헤헤헤헤헤 뭐랑 섞은게 좋을까? 얘네랑 섞을까? 그럼 편해지긴 한데 야 너네 어 한사람 섞을까 얘네를 진짜 보자 생각을 해보자 그래 너네가 먹어라 어? 그러면은 치우기는 편하겠다 아 잠시요 그러면 아까운데 아 얘네 근데 어 얘네 하면 근데 조금 아까운데 생각을 해보자 아니야 얘네는 아닌거 같애 그래 깨물어봐 잘가라 미안하다 너네를 만든 장본인이다만 너네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될거 같다 이리와 미안하다 잘가라 행복해라 비록 저승이겠니 비록 저승이겠니만 일단 과일좀 주우러 가볼까요 이거 아 베리같은것 좀 있으면 좋을텐데 과일이나 주우러 가볼까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 아 맞아 아 맞아 일단 저거 동굴 저거 기계좀 한번 봅시다 어? 치우기는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많아? 세상에 근데 이거 구멍 원래 없었던거 맞죠? 이거 개발중인거 같은데 그냥 일단 갑시다 어? 저기는 어디지? 한번 가볼까요? 음 자 채우고 채우고 아 배아퍼 아우 배아퍼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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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니? 이곳은 어디인고 처음 보는거 같다만 해굿? 이곳은 대체 어디지? 난 도대체 어디로 온 것인가 길을 잃고 헤맨지 언 십 년 이곳이 어딘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여기였구나 히익 폭시를 대비해서 조금만 물 캐가고 물주소가고 아 좀 어 길 길이? 올라가야하나 그런가보대 음.. 음.. 해골이네 여기도 흠흠 자 세미너 좀 다시 채우고 갑시다 뭐 이정도면 충분하겠지 어? 맵 화면 진짜 넓다 어? 맵 진짜 넓다 조금 더 채우고 오케이 그래서 이곳은 어디? 음흠흠흠흠 음흠흠흠 음흠흠흠 음흠흠 여기 포탈이 있고 음흠흠흠흠 음흠흠흠흠 델트 안델트 음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일단 여기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봅시다 자 자 자 다음번에 바로 올라간다 하하 드디어 올라왔고 여긴 어디로 가는거지 근데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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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필요없는데 솔까말에 방사능 이제 필요가 없는데 이미 충분히 있어가지고 집에 알만좀 알만좀 어 여기 포탈이 있네 음 해골 위험 오 여긴 아 여긴 아직이구나 아 아직이네 여기는 몇 시기 들어가자 오늘은 뭔가 돌아다니기만 하네 어? 뭔가 돌아다니기만 하네 오늘 근데 진짜 이렇게 농사할 수 있으면 진짜 편하겠다 어? 내가 아직 모르던 지형이 있어? 잠시만 보자 여기가 어디지? 내 농장 한 가운데길 아니? 뭐지? 만원? 뭐지? 잠시만 봅시다 아니 뭐 이리 황당한 일이? 아니? 잠시만 그러면 이제 저기를 한번 열어볼까요? 어? 어디 보자 음.. 방탄은 아직도 똥이고 쓰읍 헌터 처고가 엄청 비싸네 워터슬램이랑? 어? 일단 얘네 밥 좀 줍시다 마이 드그라이 과일 좀 주워갑시다 과일 좀 주워가지고 개들 좀 먹이자 어? 애들 좀 먹여야지 뭐지? 뭐지? 낙과 없니? 낙과 낙과 낙과가 더 없네 생각보다 너무 적은걸 땅 가서 큐베리 큐베리 같은거 쪽 큐베리가 아마 저거인거 같은데?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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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어? 딸기랑 오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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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음우 어.... 음운 이제 여기는 큐베리농사자 vent puerta puerta 덕수 좀 잡아갈까? 덕수 좀 잡아갈까? 아 진짜 미니맵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어? 어? 아 맵이 너무 넓어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얘네 그냥 교배시켜버릴까요? 얘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돈 안되기는 왜 한가지인데? 그래 석태야 자 이제 너네 친구들이야 진하게 널 지내렴 근데 얘넨 다 온순한 애들이라 하하 어? 자동먹이 죽는것도 해놓까? 해놓자! 해놓지 뭐 어? 저것도 해놓고 배고프면 알아서 꺼내 먹어라잉 안나오니? 어? 알았어들 먹겠죠? 그쵸?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잠시만 치킨 아 큐벨이 있었네 어? 멀리 캐러갈 필요가 없었네 주스로 갈 필요가 흐으으 오 요거 따뜻하게 속기지 않게 조심조심 아아 오 이 자식들이 진짜 뭐지? 가득찼네 가득찼네 하긴 얘네 밥 내가 잘 죽이냈어 얘네는 이야 진짜 진짜 대농장 쥐네 대농장 쥐네 이 정도로 진짜 어? 풍족하네 풍족해 얘네를 내가 밥을 제일 안줬구나? 어? 얘네를 내가 밥을 제일 안줬구나 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 것도 힘들어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마어마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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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떨어지는데 안녕하세요 거기 연구소에요 어마어마하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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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넘었네 근데 연구소라고 언급하는걸 저게 언제쯤이지? 어? 조금 됐나? 조금 됐으면은 어? 한참 저거 딜레이가 심한건데 잠시만 어? 근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아 한겸은 어? 베리베리 베리베리 어? 풍요 가게 잘 열렸네 풍년일세 풍년이야 어? 우리 애들 어?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어 어? 야 가자 아 아 아 근데 과일들은 생각보다 조금씩 열리네 이게 아 아 아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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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차피 너네밖에 안 먹으면 돼 뭐 자 힘차게 싸 힘차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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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쟤네 혼터도 먹일 뭐지 저기 있어야 하는데 치킨을 줍시다 어디 수턱은 세 마리구 음 뭐 이정도면 개체수 어느정도 조절되겠죠? 얘네들 밥까지만 주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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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어놓고 어 제법 많이 쌌구나 얘네 제법 많이 쌌네 쓰읍 아 워터슬램 키우지 말고 그냥 다른거 교배나 시켜놓을까요 이거? 괜찮을거 같은데 이거 왜 활동이 안되지? 아하우 흐흠 알 수가 없네 음 음흠 음 음 음 빰 빰 빰 빰 빰 으흠으으으으음 어 됐다 딱 바라드렸나 여기에 막고 있었구나 하하 됐다 배관이 막혔었군 아 진짜 이거 잡고 막히네 배관이 그냥 여기다가 풀어놔야겠어 막장에 오 됐다 가는 김에 이거 헌터들 팔자 헌터 얘네꺼도 합시다 아 또 자라 아 왜이리 왜이리 바쁜거야 여기가 Advanced 어디 시사를 볼까? 훈트 Club ret Muhammad 이게 뭐죠? 이거 Isso 이게 뭐였지 핑크 돌 아 이거 고양이 그거구나 태미 어디 허니 어우 그래도 비싸 떨어지고 있긴 한데 제보 비싸요 아직 아 허니랑 괜히 이렇게를 섞었나 헌터랑 허니를 섞을 걸 그랬다 어 헌터랑 허니를 섞을 걸 그랬어요 아이 에 판단 미스네 에히 나중에 너 잡아오면 되지 뭐 야 먹어라 나중에 헌터랑 허니랑 좀 더 잡아옵시다 그리고 자 과연 뭐가 있을까 어 아 튜트리얼 여기 아직 있었구나 뭐지 뭐 이만큼 넣어야 하는건가 여기다가 노바이스 드릴 아 드릴이 이거구나 어 드릴이 이거 말하는거구나 열개 여섯개 세개 오케이 오케이 어 뭔가 길이 다른데 맞나 어 잠시만 저기 또다른 길이 있었어 아 동굴이였구나 예에에에에.. 아까 거기에 여니까 다 이렇게 되네